안녕하세요 오늘은 꽃말이 천사의 눈물 이 꽃은 너무 아름다워서 천사도 눈물을 흘린다는 그런 말이 참 많죠 오늘은 레윗이야 분갈이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이제 입장에 수분을 많이 머금고 있는 다육식물이고요 저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갑자기 저희 집에 와가지고 입장은 되게 반짝반짝 광택이 나고 싱싱한데 꽃이 딱 한 송이 피고 꽃대가 말라버렸어요 뭔가 제가 이 아이에게 잘 못해줬겠죠 근데 입장은 이렇게 생생합니다 입장은 너무 꽃도 너무 이쁘지만 이렇게 빤딸 빤딸 이게 뭐 병은 아니겠죠 근데 참 빤딸 빤딸 너무 이뻐요 꽃도 너무 이쁜데 지금 꽃대가 져서 너무 아쉬워요 제가 그때 꽃을 다 보고 분갈이를 하겠다고 특별히 건드리지는 않았거든요 잘 이 정도면 잘 적응한 것 같은데요 집에서 분갈이를 해주고 한번 기다려 볼게요 이거는 1년에 두세 번씩 또 꽃대가 올라온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안에 세수는 너무 귀여워요 와 귀엽다 뿌리 상태 한번 봐볼게요 이건 2월 3일 저번 달에 샀었네요 벌써 한 달이 좀 됐어요 조심스러워 이걸 보니까 이 입장이 물을 많이 먹으면 조금 많이 잘 부서지더라고요 꽃대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그때 꽃을 다 보고 분갈이를 해주려고 마음을 먹었었고요 보니까 제가 물을 너무 적게 줘서 꽃대가 마른 것 같아요 지금 엄청 건조하네요 뿌리가 많이 없네요 이 아이가 물을 좀 주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물을 준다고 또 열심히 준 것 같은데 많이 메말라 있어요 입장이 참 이게 지금 통통하고 물을 많이 머금은 상태거든요 입장은 뿌리는 이렇게 지금 다육식물과 애들은 수분이 많으면 잘 무르거나 상하기 때문에 최대한 흙을 털어 주겠습니다 다육이 입장에 물을 많이 머금고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야생토나 산야초, 다육이 흙 이런 데 심어주면 참 잘 큰다고 해요 저는 처음처럼 야생아 흙이 있어서요 거기다 심어 줄 거고요 그 흙이 없으신 분은 마사가 많이 섞은 흙 아니면 다육이 흙에다가 심어주면 참 잘 자랄 것 같습니다 그냥 보기에는 되게 뺀질뺀질 너무 예뻐요 아 이거 참 꽃도 이뻤었는데 하얀색 꽃이 봤거든요 짜자잔 여기다 이렇게 심어주면 너무 이쁠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샀던 처음처럼 흙이고요 저도 올해 처음 써봐요 이런 흙이 있다는 걸 몰랐는데 야생아를 너무 좋아하고 또 키우다 보니까 제가 자주 가는 하원에 이런 흙이 있다고 해서 한번 호기심에 호기심에 구입해봤어요 이런 흙 처음 봐요 저도 일반 식물만 보통 키웠거든요 야생아는 저도 올해 전문적으로 처음 전문적은 아니지만 다양하게 처음 키워봐서요 이런 흙이 있다는 걸 몰랐죠 적응이 안 돼요 제가 이 흙에다가 조금 많이 키우면서 물을 좀 말려 가지고 좀 많이 보냈어요 여기 수분증말이 너무 빠르다 보니까 물을 정말 자주 줘야 되더라고요 적응을 해 봐야죠 여기다 이렇게 식물을 전문적으로 키우시는 분 보니까 여기다 키워야 또 애들이 잘 자라고 뿌리 활착은 정말 잘 돼요 여기가 물 관리만 잘 되면 짜자잔 이렇게 입장이 정말 약하네요 분갈이 할 때 보니까 다들 이게 입장이 약해 가지고 분갈이 하다가 이게 잘 분질러 지더라고요 다른 분도 보니까 저도 역시나 조금 한 장 두 장 정도 분질러 먹었는데 아 예쁘다 이렇게 예쁘게 이게 녹색 진녹색 화분이에요 화면에는 까만색으로 보이지만 녹색 화분에 이렇게 심어 줬고요 7일 후에 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뭐 입장이 통통해서 물을 달라고 하진 않고 있거든요 아 너무 귀여워 올해 다시 꽃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물 관리 잘 하면서 한번 잘 키워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